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습관적인 사고와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 무한한 지성이 당신을 인도하고 모든 좋은 것은 당신 것이며, 당신의 미래는 눈부신 것이라고 단언하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최고의 것을 기대하면 반드시 최고의 것이 당신에게 일어난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에서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어서 그 힘이 발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한 잠재력의 발현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생각이 미래를 만듭니다. 큰 꿈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마음부터 바꿔보세요.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